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또 하나 혁신적인 개념이 있어요 진공입니다 진공 베큐미죠 우리는 흔히 마치 당구공을 생각하는 것처럼 진공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공도 나름대로 종류가 있어요 양자장론에서는 진짜 진공, 가짜 진공, 영어로 True Vacuum, False Vacuum 여러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마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 진공은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쌍생선과 쌍소멸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자가 에너지가 높으면 입자와 반입자를 만듭니다 전자 경우는 양전자가 반입자입니다 양전자는 전자랑 무게도 똑같아요 질량도 똑같은데 전자가 마이너스 원기를 띄고 있고 양전자는 플러스 원기를 띄고 있어요 전자의 반입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바로 소멸돼서 광자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 이는 MC제곱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쌍생선과 쌍소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 크리에이션, 패러 어나일레이션 쌍생선과 쌍소멸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호킹 복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호킹 복사가 뭘까요? 이것은 호킹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호킹의 업적입니다 1974년에 월에 됐죠 호킹 복사, 호킹의 빛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블랙홀은 그렇게 검정색이 아니야 이런 웃기는 말이 나왔어요 아니 블랙홀은 블랙이라 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블랙홀이 다 검다고 할 때 스티븐 호킹은 아니 나 블랙홀은 그렇게 검지 않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가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합니다 쌍 생성됐다가 여기서 소멸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블랙홀의 경계선,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사건의 지평선에서 반입자는 들어갔어요 반입자는 들어가고 입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입자는 블랙홀이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입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이 입자를 만든다는 것은 빛을 내는 겁니다 이는 mc제곱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끊임없이 쌍 생성 쌍 소멸된다면 블랙홀은 빛을 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기서 만약 입자가 들어가고 반입자가 나오게 되면 반입자는 바로 또 입자를 찾아서 소멸됩니다 왜? 입자가 훨씬 많거든요 우주에는 입자가 대부분이고 반입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진공과 쌍 생성 쌍 소멸이 마침내 호킹 복사라는 어려운 이론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런 분야에 큰 이론적 진전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IT나 지금 AI 같은 분야는 전공자들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IT 담당한 분한테 제가 당신들은 언제 쉬입니까?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담이 농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블랙홀 같은 분야는 연구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크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심한 말로는 블랙홀 전공하면 밥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죠 그래서 좀 뭔가 서운한 감도 듭니다 저처럼 블랙홀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분야고 이론이 새로 뚫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